야씨 보라고 이거 쏘아주는거 봐 야 고맙다 야 야 고맙다 피탐 5.5라 더럽게 편한데요 더군다나 엠브까지 달린 밴드 드루이드다 노루 근데 반대편에 있네 랩 구경하러 갔다가 리프 먹을걸? 우리 심아 뭐하냐고 강철웨어? 나.. 솔직히 이제 스탈리도 좀 그래 공방 재미있게 탈거면 브루고뉴 라는데 난 브루고뉴가 없어가지고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장구 쓸 때는 재미있는데 그때 빼고는 재미가 없어 아니 지금 스탈린도 좀 솔직히 보면 그저 그래 정규 트리를 워낙에 미친놈들이 많아가지고 레이더 5초 그거는 너프가 아니야 너프축에도 안 끼워 너프축에도 안 끼워 너프축에도 안 끼워 너프축에도 안 끼워 그걸 너프라고 하면 안 돼 진짜 옛날에 스탈린이 미친놈 소리 들을 때가 뭐 짜오온 뭐 이런 거 있을 때야 공방에 뭐 너 킥해봐야 디모인 짜오온 힌덴 모스크바 이런 애들 돌아다니면서 야 할란드야 야 할란드야 야 할란드야 몰라 대부분 다 저기로 들어가 안녕하세오 알 Bett끈 chrom다 그래 안녕하세요 알렛も드 Poor Kp 입니다 너ля 아니요 아니요 님아 내 플레이가 정석이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다 다른거야 대공이 왜 켜져있냐 왜 대공이 켜져있냐 나 대공 켜진거 지금 봤어 여기 그냥 계속 있을까 여기 그냥 계속 있을까 봐도 되겠다 이제 봐도 되겠다 이제 봐도 되겠다 이제 봐도 되겠다 이제 봐도 되겠다 응? 봐도 되겠다 봐도 되겠다 봐도 되겠다 봐도 valide 어, 쟤 게임이 터졌네 아 불이야 저거 나 이제 솔직히 죽어도 되는디 왜 이걸 왜 이따 깔았어 아 잠깐만 드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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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 약해요 드루이드 아 잠깐만 다 너무 먼데 저기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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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야이 게임이 다 끝났다 드루이드 드루이드 야 빨리 그냥 쏴 됐어 고마워 야 노루야 좀 쏴봐 야 노루야 좀 쏴봐 아 영국 하다 두개야 흠흠 한속도 빨라해 반통력도 좋고 아 그냥 좀 가서 막 좀 싸워봐 아 아이 싫어 아 이거 내가 보고 있어서 그런가 얘 올해도 없어 얘 이게 다야 얘 이거 다 터지면 다 먹소 대공 수치는 그냥 괜찮던데? 얘 솔직히 장전이 1초대인데 폭폭을 쏘면 사기지 폭폭을 쏴 얘 없어요 뒤에 폭래 수사기인가? 그거 날렸네 얘는 폭래냐? 로켓이냐? 이건 폭래인가? 모르지 그건 여기 멀어 나올 줄 모르지 이거 다 보라고 이거 쏘아주는 거 봐 고맙다 고맙다 보라고 쏴주네 3피탐? 2피탐 6.4 프리슬란트랑 같아 2등 4 4 5 5 5 5 6 9 10 5 5 5 8 9 12 12 12